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볼 텐데요.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는 돌아온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 연휴로 하루 휴장하고 돌아왔는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박사님 특히 기술기업들 주도로 지금 랠리를 보여줬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꽤 많더라고요.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이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죠. 독립기념일 연휴로 하루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가 과연 어느 쪽으로 뛸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또 경제의 2차 봉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지금 장을 마감했죠. 나스닥은 2.21% 상당히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1.78% 이렇게 올랐어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오르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박사님, 지금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잖아요. 이 부분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뉴욕 정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MI 지수,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비중을 덜 두는 지표인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PMI라는 것은 Purchase Manager Index라고 해서 구매자 지수입니다. 기업의, 그 기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물건을 사와야 되는 담당 부서가 있고 그 총책임자들을 주로 PM, 그러니까 Purchase Manager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느낄 때 자기가 물건을 얼마나 지금 많이 사오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게 경제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어제 밤에 나온 것은 서비스업 PMI가 무려 45에서 57로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P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초과하면 지난달보다 경기가 좋다라는 정도인데 57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아진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온 이후로 월간 상승포부로는 사상 최고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 이상, 거의 결정적인 부분인데 미국의 서비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의 고용이 살아난다, 민간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비스 지표까지 살아난다고 하면 이것은 미국 경제가 환연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박사님, 그럼 이게 경기 회복 신호로 볼 수 있는 게 또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을 대거 처분을 했었는데 이번에 11조 원을 들여서 천연가스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버핏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핏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항공주, 금융주를 팔았죠. 그리고 5월달 정기주총에서는 이제 뉴욕 정시에서는 살 종목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뉴욕 정시가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버핏의 한 수, 버핏의 촉감도 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아냥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버핏이 운영하는 버커셔 헬스웨이라는 회사가 도미니안이라는 천연가스 회사를 사겠다. 물론 당장에 투자한 건 아닙니다. 저것은 지금 연방정부에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 절차가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나 버핏이 오랜 기지개를 펴고 항공이나 금융주 판 돈으로 천연가스를 하겠다라는 이 대목은 천연가스는 요즘 석유, 원유 이런 것은 주가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이 1년 후를 내다보고 이것을 사는 것은 적어도 1년 후 정도 되면 미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천연가스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중 무역 합의에서 대규모로 사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저 도미니안 가스의 인수는 미중 합의가 잘 될 것으로도 본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뉴욕 정시의 낙관론을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박사님 그런가 하면 기업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오르는 게 바로 지금 말씀 주신 테슬라예요. 전기차 회사 테슬라죠. 무려 13.48%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고고 연일 지금 상한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분기 이후에는 블랙 이븐 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주가를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일란 머스크가 쏘아올린 우주선 이것이 우주 항공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동안의 업무를 마치고 빠르면 다음 달 2일 날 지구로 성공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역시 머스크의 테슬라 기술은 세계 최고다. 이런 확신. 그다음에 또 머스크가 최근에 반바지 팬티를 판매를 시작하는데 그게 또 폭발적인 인기라고 그래요. 여름 한정판인데 아무튼 테슬라의 폭풍이 아주 무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온 뉴욕 증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